오퍼레이션 파라벨룸까지는 그래도 제정신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퍼레이션 시벨룸 요새 뭐냐 바스티언부터 새까닥 불어버리더니 바스티언부터 이미 컨셉 겹치는 거 우리 아이디어 고갈이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지라라는 거 다 질졌나버렸어 능력? 던지는 걸로 바꾸면 되지 이지라라 보니까 워바이도 똑같다 이제 한 2년차 상시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 진탕 지뢰에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에코 재탕 근데 재탕은 알지 사실 에코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드론에 로케티드 범 여기 사건 속으로 들어와면 멀쎄 2가 있는 거 같은데 멀쎄 2 조심해야 겠어 아우... 정해려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저 있는데로 갈게 정해라 왔어 야 헬소리 뭐야? 미쳤어 야 사형선고 간다 여기있다 라이키리 저기 뒤에있다 어... 여기가 아니네? 뭐야? 진짜? 흐흐흐흐흐